음악 안녕하십니까 원강 디지털 대학교 한방 미용 예술학과 림프 드리니지 수업을 맡고 있는 뷰티 프로파일러 이은주 교수입니다 아직도 림프 드리니지를 국가시험 3교시 테크닉으로만 알고 계시다면 그건 오산 전문가라면 제대로 알고 하셔야죠 저는 암수수로 오는 부작용인 림프 부종을 십수년간 케어를 하면서 그들의 절실한 상황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관리를 해온 전문가이고요 임산부들의 문제점들을 림프와 접목한 바로 임산부 태중산후 계열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림프 마사지 림프 마사지 그럼 어떻게 해야되고 왜 해야될까요 여드름은 림프액이 나올 때까지 꽉꽉 짜줘야 돼 라고 하진 않으셨나요 우리 림프는 너무 약해서 우리나라 사람이랑 맞지 않아 라고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림프액은 겨드랑이와 서해부에 모이니까 팍팍 쳐줘야 돼 아니 그렇다면 림프액이 겨드랑이 밑에 수박처럼 대롱대롱 매달려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는 제대로 된 항문적 이론과 실무적 임상이 결합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림프 드린이지는 하나, 노폐물을 배출하는 림프간을 활성화시켜서 슬림한 몸매를 만들어줍니다 둘, 림프간이 존재하는 결합조직과 세포의 기질들을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을 해서 민간 피부, 여드름 피부, 그리고 기미 피부 등 피부 건강에 문제가 되는 것들에 도움을 준다는 점 셋, 신경계를 안정시켜 통증 및 현대인들의 문제인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점 이미 국제학술지에서도 증명되었습니다 다양한 고객의 피부 상태, 건강 상태, 정서적 상태에 따라서 림프 드레니지를 적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어린왕자를 지필한 생택짓베리가 인간의 대지에서 지필한 한 문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완벽하다는 건 무엇 하나 덧붙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더 이상 뺄 수 없는 상태를 이루었을 때이다 우리는 테라피스트로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고 있나요? 완벽한 테라피는 비움의 미학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림프 드레니지를 통해서 말이죠 원강디지털대학교 한방미용예술학과 림프 드레니지 시간에 그 진실을 파헤쳐봅니다 이상 림프 드레니지 뷰티 프로파일러 이은주 교수였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